우리 이제 이 파이널 시기에 맞게끔 우리 극강 시리즈의 시즌 2가 다시 또 문을 엽니다. 올해는 조금 2가 좀 늦었습니다. 2 이후에 3가 바로 연이어서 진행이 될 터인데 아무래도 올해의 수능을 우리가 생각할 때 9평이 굉장히 큰 걸 압수한답니다. 아시죠? 9평 엄청났다라는 거,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 다 맞아야 되는 거, 1등 뜬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게 물리라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감옥들의 난이도가 너무 좀 낮고 쉬웠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명심하세요. 똑같은 시스템으로 그분들이 그냥 성의 없이 이렇게 출제한 게 아니에요. 수능이라는 이 부분과 함께 상대적인 갭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이 수능 두 달 전에 9평에서 굉장히 쉽게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많이들 내려놔요. 뭐 나쁜 의도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9평의 난이도를 엄청 낮춰놓고 이제 어느 정도 적정 난이도를 내놓으면 변별은 상대적인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갖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9평 때 이 총평을 말씀드린 게 9평은 결과를 잊어라 라고 한 겁니다. 잘 보신 분들 이제 좋아할 때는 빨리 버리시고 그 다음에 못 보신 분들 좌저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한 달여의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 일주일 지나가도 3주이라는 뜻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분히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고 보통 모든 선생님들이 1년 내내 3월 시작하면 3월이 정말 중요할 때야 개념을 잘 다듬을 때야 또 6평 지나고는 6평 때 제대로 해야 돼 또 여름 오면 또 여름에 1년 내내 중요하다는데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확고한 얘기는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죠.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6, 9평으로서 바라보니, 6, 9평 기반이라기보다는 바라보니란 말 쓴 것이 6, 9평의 문항들이 좀 쉽게 난이도가 구성되었어도 거기에서 나오는 설정들, 이런 부분들은 항상 매년마다 눈치 못 챌 만큼 튀어나오는 것이 결국 수능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역학신공2 그리고 또 최근에 힐포인트 특강에서 더더군다나 좀 많이 담았습니다. 힐포인트 특강, 지금이나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점검하고 싶으신 분들은 운동력학이라든가 전기력, 자기력, 자기력, 유치업, 힐포인트 특강으로 짧고 굵게 정리하시고 이 시즌2, 만약에 시즌1을 안 하셨다면 1부터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즌2 실전모효로 진행을 하시는데 항상 명심할 것은요. 이 실전모효고사라는 것은 문제지 풀이하는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실전모회입니다. 그래서 이 극강 시즌2에서는요. 이 문제를 풀면서 문제로서의 수능에서의 숨결을 함께 느끼고 역시 해설강의와 함께 비로소 비로소 트이게 되는 박터지는 수능의 스킬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짧게 풀라고 그러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이거 하지 마세요. 숱다, 공다, 싱다 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우리가 많이 빠진 부분 중에 하나죠. 숱다, 공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수능 폭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수업 따로, 공부 따로. 그러니까 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돼. 그러고서 혼자 할 때는 그냥 자기가 살아온 인상으로 갑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같이 진행하면서 심플 이즈 베스트 그 의미를 정확히 알죠. 짧게 간다는 거죠. 바로 뒤에 말씀했지만 연조업이 결국은 물리랑의 연결과 어차피 비율이에요. 그리고 또한 지금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실모라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쉽다라는 건. 시험 따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따로 시간 따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만 지금은 우리가 매달릴 부분이 아니고 물론 풀 수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짧고 다이렉트로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바로 극강 시즌2에서는 모두 한 번에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의 뭔가를 많이 느끼고 또 해사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설정은 어떻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비트박스예요. 자, 그리고 결국 이제 이 시즌2를 함께하면서 여기에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이에요. 연조업이 결국은 물리랑의 연결과 조합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비율이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양의 뼈는 상관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를 출제하는 방식을 그대로 일종의 모방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한 이것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신의 한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시즌2는요. 시즌1과 마찬가지로 총 5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의 수능의 경향, 이 경향이라는 것은 난이도가 쉬울 듯하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해요. 문제 쉬운데 그러면서 틀려.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한 번 더. 문제 쉬운데 그리고 틀려. 그래서 하나 틀리면 착살. 그러한 현 수능의 경향을 읽을 수 있도록 하이콜로 준비했고요. 실전의 숨결. 그리고 난이도가 좀 있어요. 물론 잘하신 분들에게는 쉽다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겠지만 극강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 육상선수들이 바닷가에서 해안가에서 모래의 사장 위에서 모래의 주머니를 달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실전 가서 날라가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9평 쉽다. 절대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엄청 어려울 겁니다. 올해 수능.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이 해설지는요. 믹싱된 해설지예요. 그러니까 이 문항에 선생님이 손글씨 직접 달아놨고 그리고 또 이 공간이 부족했을 때는 따로 배치를 해서 별도 해설지로 첨부 추가로 해설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해설강의와 함께 스스로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럼 빨리빨리 우리 지금이 이제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해야 될 테니까 장담해요. 극강 시리즈는 여러분들의 물량 만점 없고 대학까지 안 하는 물만대를 보장할 겁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진행하시고 리셋할 때 지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Let's go! OK!